네, 저 이제 수술한 지 1년 넘었고요. 그 수술하기 전부터 부작용 되게 걱정 많이 했었는데 정말 1도 없이 잘 지내고 있고 불편한 것도 없었어요. 불편한 거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제가 좀 초 예민한 스타일이어서 말씀 드리거나 했을 텐데 그런 거 없이 너무 잘 지냈고 진짜 수술하길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요즘도 많이 드는 것 같고요. 병원 원장님 선택하길 너무 잘한 것 같다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. 라인 이런 거 1년 되니까 더 뭐라 그러지 좀 예쁘게 잘 잡힌 것 같아서 너무 만족하고 있고 그 초반이나 중반 얼굴보다 지금 모습에 주변 반응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. 약간 뭐 예뻐졌다, 얼굴 작다라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듣는 것 같고 자존감이라든지 자신감 이런 게 좀 많이 높아지는 것 같고 자이언스럽게 잘 돼서 크게 수술한지는 모르셔도 주변 사람들이 저 스스로는 진짜 많이 변한 것 같아서 만족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.